집안 꼬락선이 하고는 이거 철사야? 소샘이야? 뭐야? 이거 아니야. 나 확진에서 없어. 엄마 거겠지. 나는 해야지. 저기 민두산이었는데 뭔 개소리야? 다른 집 딸들은 엄마 고생하잖아. 어? 너 이거 뭐야? 너 이거 뭐야? 내가 이거 모를 줄 알아? 안마기 아니야, 안마기. 아니 근데 이렇게 안 시원하냐? 잠깐만, 이렇게 안 시원하냐? 나도 안 시원하겠네. 내가 사진 하고 암마기 사진 하고 너는 이렇게 돌려있으면 너 엄마랑 포유를 해야지. 너 이거 뭐야, 너? 내 밤바지야, 왜 그래? 아까 그 철수샘이 그 놈이지? 어? 내 바지라고, 내 바지. 다음 내가 이렇게 터뜨려. 또 구르바지야. 아따, 진짜. 어휴. 안녕하세요. 아따, 내가 육방 사는디.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워 자꾸. 뭐가 이렇게 덜덜덜덜덜. 여기 아래층이 공사진인가봐요. 싸우라고 좀 나가서 싸워. 아니, 나갈게요. 아니, 뭐냐고. 나갈게요. 한 번만 더 걸려놔. 주문하신 엄마 잔소리 차단 알바 서비스가 완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